알려줄게 벌써 차진욱 오셨다 차진욱님 오셨네요 사랑을 뺀 난 하나가 아닌걸 널 보고 있을테니 그런거 말고 진짜 널 세상 누구도 모르는 첫사랑 빼고 모두 알려줄게 고생해요 오빠 응 그렇죠 어떡해요 오빠 다음 하나도 안되서 어차피 감독님도 나한테 그런걸 기대하지는 않으셨을걸 그 누구도 나한테 그런걸 기대하지는 않았을걸 그래요 안녕 첫번째 거짓말만 제발 모두 알려줄게 왜요 늦은 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